안녕하세요 바다TV 구독자 여러분 고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성비가 좋은 용인 투어패스가 나와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권의 핵심 세 곳 한택 식물원 용인 곤충 테마파크 뮤지언 그라운드 검색해보시면 좋은 얘기들 많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격의 핵심 두 개만 이용해도 본전 뽑는 가격 혁신 현재 용인 투어패스의 가격은 첫 번째 열이고요 메인이 되는 세 가지의 가격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보시면 이렇게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이용만 하셔도 본전을 뽑고요 세 개를 이용하면 더 많은 가성비를 뽑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권은 3일 정도니까요 한번 스케줄을 짜봤어요 원데이 투어는 한택 식물원에서 스타트를 해서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곤충 테마파크로 간 다음에 안젤리 미술관으로 해서 집으로 가는 3단계 투어가 되겠습니다 두데이 투어는 이른바 미술관 앤 박물관 투어라고 명명을 짓고요 제일 먼 버디 미술관에서 시작해서 마가미술관 등장박물관 한국미술관 순으로 하는 곳입니다 물론 애가 있거나 뭔가 바쁘다 싶으신 분은 이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 생각해드렸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등장박물관에서 문화 설명사 분께서 되게 열심히 문화 해설을 하시는데요 요거 강추드립니다 네 투어는 뮤지엄 그라운드입니다 왜 뮤지엄 그라운드 하루밖에 안 뽑았냐 자 여기는 어디다? 바로 고기동입니다 고기동에는 맛집과 하플이 있기 때문에 맛집과 하플을 이용하고 뮤지엄 그라운드를 이용하는 3대2 투어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용인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용인 패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강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가서 즐겁고 재밌었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